이게 뭔 일이야? 걸어오면서 쏘고있는거 지온군이 참 멀리서 돌아오네요 잠깐만 왜 거기있어? 다리 막아 다리 막아 다리 막아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뭐하는 거야? 도전가제? 왜 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우 역시 잘 싸워 그래 단순하게 싸우는 것도 낫네 오히려 활 안 맞고 이래 살짝 뺀 거구나 너희 석궁 쓰지 야 이거야 화살 보니까 450이 다 센 건 아니네요 약한 애들도 섞여있네요 여기서 구강을 먹어주마 구강이 아까 백이어가 18,400을 줬죠 어제? 기대내는구만 장갑값 나오려나? 서다 서다 아! 아이씨 화살 세다 어우야 아 왜그래 내가 몇 발이나 맞췄다고 그 중 하나를 맞아? 아! 어 맞았죠? 아 좋아 훌륭해 그냥 병사 내려보내서 싸우게 해도 이럴 것 같은데? 어우 야 딜 좋아 훌륭해 훌륭해 칸방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아 192 공기병 아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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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은 많이 날라오는데 그렇게 세진 않네요 아 그 정도는 어림도 없지 그 정도는 어림도 없지 아 활 너무 너무 날라온다 근데 좀 이럴 이씨 됐스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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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우 좋아요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얘기했어 보드실드 쓸어 그래 아 너무 좋아 이거지 이거지 아 뭐야 왜그래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화면 흔들지마 아 아 뭐지 경기병이야? 네번째 삼 아 석궁 석궁 화살을 두통을 가져왔는데 다 써버리네 다 나올라나 460타 여기 있던 시체가 어디갔니 아 진짜 시체 하나만 만들어봐 여기서 당장 아 팔쟁이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어디 우리 멜주 멜토 성 좀 둘러볼까? 얘네 뭐 이리 둬도 알아서 막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구경 좀 하죠 내가 지나갈 수 있게 자리는 확보해줄래? 아 어센신 크리드처럼 집 더미에 올라가니까 데미지가 안 뜨네 저긴 막혀있었고 전에 가보니까 이쪽에 길이 있는데 네 교환비 훌륭한 것 봐 어 여기 계단이 있네? 아 여기 계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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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요 아 못 가는 데인 줄 알았네 계단으로 갑시다 오 여기서 쏘고 있었어? 야아 완전 명당이다 여기 올라오면 저기 건너가야 되잖아 여기는 그럼? 와 진짜 명당이다 저기서 쏘는 애들 있어 여기로 못 가고 절로 가서 가는 거죠? 일로 해서 아 여기서 올라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와서 이런 명당이 있는데 이거 함락시킬 때 적들이 안 쓴 거야? 이건 뭐야? 이스트웨그야 설마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야 경치 좋냐? 야아 개 개꿀 야 어떻게 어떻게 이런 데서 꿀빨 생각을 했어? 야 똑똑하다 저희 방송 화면에 이것저것 띄워보죠 모처럼이니까 음 예를 들면 사이트 어떻게 띄워둔 거더라? 하도 이미지만 띄워더니 기억이 안 나네 이거였나? 아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는 아냐 이건 아냐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냐 아 이렇게 아 이건 좀 너무 조잡하다 삭제하고 디스 미디어소스 아냐 아냐 이거 말고 제거해 제거해 뭐야 이건 아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 게임 멈춘 거 아니죠? 어이 잘 진행되고 있죠? 진행을 하면서 그걸 하란 말이야 윈도우 캡처였나? 윈도우 캡처 아 맞아 맞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걸 하면은 왜 이렇게 됐어? 속성 쇠택 어벤드 아아 이렇게 이렇게 해두고 이걸 인터넷으로 안 돼? 이렇게 유튜브 띄우면? 이거 내 거잖아? 잠깐만 잠깐만 내 유튜브 말고 어 어 나 백구화야? 아 야 근데 이거 화면에 화면에 띄워야지 제거하고 아 뭐야 이겼어? 허찍거리 하는데 이겼네요 이미 어디 어디 볼까? 어 9명 죽고 12명 죽고 340명 야 이 정도 잡고 이제 후퇴를 하시겠다? 아 누구 마음대로 후퇴하시나? 나한테 다 지지셔야 되는데 아주 야 같구만 방패 운동 교련 교련 교련이 최고지 활 거스칼 하나 정의 하나 갑시다 어딨어? 백.. 105명 군기병 22 셔쿠병 창기병 좋아요 어 넌 죽으면 돼 뭘 어디 대화를 하려 그래 먼저 친놈이 어어 약간 어어 야 이렇게 붙어서? 내가 잡으면 되죠 백 명이기 때문에 저기 아 잠깐 자자자자자 진정해 어 야야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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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내리게 말을 해서 내리게 합시다 말을 해서 내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기 때문에 렌즈 차징이 무서운거지 말을 해서 내리면 별거 아니에요 내려 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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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내리지 말고 말해서 내리라고 어쭈? 아 교환비 압도적이죠 아 아 아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가겠다 가겠다 어 지형이 좋아 말들이 화력을 못할 지형이죠 노마에 떼다 에 에 에헤 비켜 해치워 해치워 내가 간다 어떻게 하얀색 말을 타냐 사냥말 정도면 타줘야되는거 아냐 제가 백십짜리를 타네 최고 티어가 바워력도 없는 거를 아 잠깐만 자자자자자 군기병 아 내 한발로 없애주마 잠깐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어어 예아 비켜 뭐냐 죽으러 왔어? 너 내려 아 좀 잘 잡아봐 맞아 노르던데 땅에 떨어진 창기병 따위를 못 잡으면 어떡하냐 어 다 됐어? 아 구강군 내꺼 열다섯명 좋아 갑시다 해치운다 구강 어 이렇게 예에 창기병 216 창기병이 제일 센데 경험치 216이면은 얼마나 캐릭터의 수준이 낮은지 가늠할 수 있죠 다 잡은거야? 방금 소리 지르려고 왜 하지 않았어? 근데 뭐야 왜 쫓아가는 거야 놓아줘 도망가기 두란 말이야 어 좋아요 둘 몇 명이나 있었다고 아직도 못 잡았어 셋 아 됐죠? 아 자매가 막 타 정의 군기병 창기병 이 정도면 됐다 빵밖에 없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관리 잘해줘야 돼 아 구강을 못 잡았다 아 아깝다 밤더크 19 달리기 교련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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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까지 찍죠 이거 양손 좋아요 음식 음식 꿀 꿀 꿀 꿀 개꿀 꿀은 처음 먹는 것 같다 게임하면서 경계병 어 좋아요 5명 오세요 갑시다 이캠으로 가서 노예 팔고 새로운 영주 데려오겠습니다 거래인 어 방금 좋은 거 본 것 같아 야 그래 검사 6명 기병인 줄 알았는데 검사면 더 좋죠 8,000원 어 좋아요 가죠 가서 크로우 가서 데려오자 누구 데려올까요 문일 헤랄드 크라모스 블란 브루라 라파치 눌러보고 친밀도를 보고 안 될 것 같은 친구는 뺏시다 아예 사전에 스타 스타마르 너가 좀 오래 있었으니까 어 괜찮다 야 너도 25나 돼 아 30 넘으면 좋았을 텐데 아 뭐 상관없겠지 갑시다 이번에 얘한테 주죠 새로운 성을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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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북성이랑 이거 말라이로그 두 개 주면은 툴북 먼저다 가자 몇 명이나 했냐 아 이정도면 뭐 문제없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오히려 터스칸 늘어났기 때문에 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아 꿀 샀으니까 노르드랑 술탄 아 맘대로 해 내 알파 아니야 툴북 먹으면 툴북 먹으면 아 낼락성은 또 언제 먹었어 쟤네 기묘하네 기묘하네 이씨 노랭이들 진짜 됐나 얼마 남았어 36시간 야 하루하고도 반 하루빨리 빨리 지나고 지나고 반 반 반 반 반 아 얼마야 15시간 하 왜 멈췄어? 혹시 음식이 없어서 멈춘 거 아니지? 아 군량이 없어서 멈췄구만 아 아 아 기다려 기다려 이것만 먹고 가서 바로 가져옵시다 음식 갑시다 바로 가서 바로 먹고 이거 바로 먹고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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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여 다 모여 이리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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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웬일로 이렇게 다 방패 들고 이렇게 밀고 있어? 웬일이야? 그래 너희가 그래 줘야지 내가 지원을 해 주지 너희가 그렇게 몸을 대 줘야지 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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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전작업을 사전작업을 아 다리에 시났어 해놓지 선봉기 선봉기 좀 켜야겠다 선봉기 좀 켜야겠다 아 케르지트 멸망의 날이다 오늘 어우 23 좋아요 자신의 영지를 가지고 넘어오는 영주도 있다 그랬는데 아직 안 넘어오네 내가 좀 흐접이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줄을 쓰려면 빨리 서야지 안 그런가 허스칼? 가라 이 정도 거리면은 아 많이 남았네 밖에 굴러가는 거 보십시오 공중에 떠서 굴러갑니다 놀라워 크으 어 탑을 내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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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예 바짝 붙여서 내리면은 저 판 판대기에 맞아서 죽지 않을까? 적들이 신입도 신입도 높은 데 살 수 있고 가자 케르지트 따위는 이제 뭐 의미가 없죠 약합니다 금방 먹어주고 새로운 영주한테 땅을 주겠어요 여섯 번째 육장군한테 육장한테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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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또 공중부양이야? 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80시간 다시 기다려야 돼 군용도 없어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를 밀어내지마 밀어내지마 데미지 들어오잖아 아 보냐도 이런데로 보내가지고 비켜 나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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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나갈게 지나갈게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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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명당이다 찾았다 나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아우 좋아요 잘 뚫었어 오 오쭈? 어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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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잠깐 거기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 잠깐만 비켜봐 이렇게 잡아주고 아 잘 들어왔다 야 개꿀이다 야 싸워 날 위해 싸우도록 아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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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훌륭해 훌륭해 훌륭하고 나발이고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 마우스 어디갔어? 마우스 청소